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온 작심 3분도 아니고 오늘은 1분도 1분마다 잠뜰님 오늘 생각 있으신가요? 왜요? 이 노잼팟을 데리고 방송하면 어떻게 사실래요? 여기 3명만 부르고 아니 왜요? 우리 꿀잼팟 아니에요 우리 셋? 깔깔깔 어떻게 살려야 되지? 개망했다고 오늘 잠겨있겠는데 큰일 났네 아닙니다 우리 꿀잼팟이 될 겁니다 우리 노잼팟이었어? 우리 셋 노잼팟이었어? 노잼팟으로 유명해 우리 아니 왜 우리 노잼팟이야? 우리 꿀잼팟인데 어? 아니고? 그래 이렇게 우리 지금 크루 중에 가장 나이 많은 분 두 분도 계시고 그게 뭔 상관이야 꿀잼이랑 나이 많은 게 재밌어? 어? 재밌어? 우리 나이 많은 게 재밌어? 야 야 재밌어? 재밌어? 자 여러분 오늘 그 한 몸에 이제 영혼 3개 왔다 갔다 하는 거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왜 이렇게 대충 해 누가? 1분마다 바뀔 겁니다 자 그 순서를 뽑아볼게요 그러면은 어? 각별 1등 오케이 각별 그 다음 누구야? 라더 라더 그러면 잠뜰 어? 순서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오케이 내라이김 자 갑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뭐죠? 1라운드 바로... 어... 파크루군요 네 파크루 아니 이거 아무리 봐도 내게 너무 멀지 않냐? 스펀포인트 스펀포인트 야 내 자리는 저기 작대기 있어 작대기 내가 첫 번째라고 굳이 갈 필요 있니? 생각해봐 아니 순서가 첫 번째잖아 니들이 적당히 가는 거 내가 날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아... 의욕이 식었어 아... 의욕이 식었어 오우 자... 자... 아니 솔직히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죠? 네... 아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지? 아... 킹으로 그러는 거 같은데 야 여기 점프 되는... 어 됐다! 갔다! 동선이 짧게 돼요 어 됐다! 아 나 근데 이거... 서두르면 어떻게 보면 가장 가능성이 있어 가장 짧아서 아... 진짜! 어 근데 안 되겠네 야 이거 되는 건가? 아 여기 점프... 아 근데 진짜 이거 한 번도 안 떨어지면 바로 갈 거 같은데 눈안이 짧으니까 와 1분은 저기 가서 끝낸다 진짜 아 근데 문제는 여기 젓가락이 있어 미치겠다 야 라더야 너 여기서 시작해야 돼 아니 저기요 근데 적어도 좀... 한 5초 10초 남았을 때 그런 행동 해주면 안 돼요? 아 진짜... 아 알았어 5초 동안 이쪽으로 움직여줄게 양식이 아니 진짜... 이 쓰레기... 야 다시 간다 10초 동안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의 위력 아... 쓰레기의 위력 자 여기서 라더가 시작할 겁니다 이제 아...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 아니 왜 이렇게 뭔데 진짜 벌써 10초 쓰고 앉아있고 아 나 여기 근데 이거 못하는데 나 잘 아 근데 이거 막말로 이거 나도 못 갤 거 같은데 너무 길어 나는 근데 진짜 너무한데 이거 이거 근데 솔직히 2분대도 못 갤게 어? 나도 금방 갔다 오! 야 나 이리로 간 아니아니아니 알았어 그 사다리 타고 오른쪽어 거기다 오른쪽 그 슬 틀라임 야..왜 야 야 뭐야이... 야 eig어!!! 왜 넣자. 우리 둘룰이잖아 누나. 아 둘룰이 어딨어 이거 해. 우리가 만드는 게 룰이지. 조금만 조금 띄워줘라. 조금만 조금 띄워줘라. 이 쓰레기들아 진짜. 아 나 진짜. 왜 왜 왜 왜 왜 나까지 쓰레기로 만들어. 아니 본인이 시작했잖아요 지금. 예? 아니. 이 조상님만? 따라하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나쁜 짓 한 사람 다 잘못한 거지. 따라하는 사람이 조금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 잘못한 거죠 이거. 여러분 둘 다 아주 그냥. 아 근데 내 것도 잘하면 한 번에 갈 수 있겠다. 나 이거 근데 잘 못하는데. 근데 누나께 가장 어려요. 아 나 저거. 주석으로 가시는 거 어떠? 아니 이거 밸런스 배치를 잘했는데 벌써 30초로 지났어. 나 방금 물 마셨는데 30초로 지났는데. 잠뜰님 올라가서 끝내시면. 니네가 배치했잖아. 잠뜰님 올라가서 끝내시면. 제가 5천원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5천원 받으실 건데요? 나중에 받도록. 누나 누나 시간 잘 봐. 시간 지나면 바로 그 별림이야. 으악. 오 됐다. 우와 이게 되네. 오 누나 누나 이제 거기서. 좀 많이 뛰어. 거기서 점프해야 돼. 와 나오. 오 잘해 잘해 잘해. 제발.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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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악. 저 1분 떨어졌다. 2분 떨어졌다. 안 돼. 여러분.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이쪽 구석에 쳐박는 거 하지 말까요? 아 야. 이거 안그러붙게 이거 아무도. 나는 구석에 제대로 못 쳐박았는데. 시작 지점만 좀 늘려주면 안 돼요. 야 그냥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저쪽을 뛰자. 내 쪽으로. 오. 오. 누나 쪽은. 오 잘하는데. 뭐야 진짜 오셨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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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을 뽐내러 온 거. 근데 누나 거는 이거. 한부 실패하면 끝이야. 우와 실력을 뽐내러 온 것인가. 칠각별. 아니요. 제가 깨려고였죠. 와. 15초 남았어요. 나이스. 아니.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뭐 어디로 가야돼. 앞으로. 앞으로. 왼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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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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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각해. 야. 잘 생각해. 그 글로 가면 어떻게 멈춰가. 야. 잘 생각해. 안 돼. 이거 진짜 깨. 나 지금. 안 된다고. 아예. 뒤로 뛰어서 그러면 네 쪽으로 빨리 가든가 지금. 아 그럴까? 거기 내가 어떻게 올라갔는데. 뛰어내려. 뛰어내려. 뭐하는 거야. 아니. 아 이거 진짜. 내. 모든 걸 볼 수 있어. 내 진짜. 내. 진짜 뛰어내리네. 개좀을 걸고. 진짜. 진짜 뛰어내리네. 그거를. 아니 근데 진짜. 누나 이거 나 진짜. 아니. 왜냐면 누나. 어이없는 게 뭔지. 나 같으면 저쪽으로 뛰어보지 않겠어. 일단 실패하더라고. 야. 야. 너 너무 방송작 쟨 거 아니야? 아니 진짜라니까 누나. 진짜 이거는. 알겠어. 아 진짜. 믿어볼게. 아 진짜. 이거 진짜 믿어. 진짜. 알았어 알았어. 내가 깬다 이번에 30초 안에. 기다리잖아. 뽀잉. 뽀잉. 오케이. 가자. 근데 누나 것도 어떻게 보면은. 8. 7. 25.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가자. 7. 오케이. 깬다. 고. 이제 블록 사이가 점점 널어지고 넓어져 wavelength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 블록 사이 3칸이 넷칸이인 taste입니다. 야. 가자. 아이. 진짜 우리기입니다. 아 깨 languages. 가자. 이거지. 안다 안다. 될 거 같기도 한데 안 됐다. 자 라운드 1은 제가 이겼습니다. 와. 손에 땀났어. 대박. 라운드 2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운드 2는 뭐죠? 주제뽑기. 아아 건축 블럭이 똑같은데 건축물은 다 다른거야 뭐 하는지 알아? 여기 주제뽑기 뽑으세요 여러분 주뽕 주뽕 어? 뭔데? 자 갑시다 이것도 각별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하는 사람이 은근히 판 깔아줘야 돼서 안 좋을 수도 있어 뭐야? 그니까 이거 자기 주제를 만드는 거지? 자기 것만 어떻게 만들어? 어디 있어 주제가? 응? 뭐지? 나 각자 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각자 자기 것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각자 주제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니까 내 건 그건데 난 그거 만들어야지 아아 요렇게 요런 느낌 완성을 시키라 아아 이게 뭐야 계란초밥 난 전혀 아니야 계란초밥이야 다른 사람들이 그 주제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일단 우리가 알아맞혀야 되는 거지 양심적으로 어 아니 뭐 이거는 진짜 모르겠는데 일단 난 진짜 모르겠어 어 나도 자 여기서 라더가 뭘 할까요? 어? 뭐야 얜 또 아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됐나? 아 이게 뭐지? 최대한 심플하게 음 시렁이 막대기 티비 저게 뭐야 갈고리 솔직히 이건 모르겠다 일단 나중 타는데 일단 그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아니 근데 왜 둘다 이거밖에 안써 색깔을 이거 뭐야? 티비 티비 영어관 어 어? 어? 아 뭐해 아 아 땡스 젠장 젠틀 아 그걸 왜 때려받 역시 우리 메이플길드의 김완님 믿고 있었다구 근데 왜 영어관이야 저희 왜요? 스크린 아니야? 스크린 예 와 나는 밤이었는데 아유 역시 우리 넌 할보지도 못했네 삽들은? 그니까 이거 뭐 다시 하는 거 넌 뭔데? 넌 주제 뭔데? 나 맞혀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야 진짜 그런건가요? 뭐지? 그래프 아니야 아 뭔가 좀 폭군성 그래프 아니라고 빡대그래프 복절그래프 아니라고 폭군지와 목토천여명 행성 어? 블랙홀 어? 태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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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행성 흑 토성 으흑 쏨 우주 빼고 다 맞췄네 아니 이거 난 우주 combined 잘한다 아니 이거 뭐야 영화관이 왜 맞아 진짜 근데 각별님 뭐예요 각별님거 알아맞히고싶 de 아 그니까 이거 더? 밤 오 먹는 밤? 자 세번째 라운드 independence 이건 뭐죠? 세번째 type 이건 뭐죠? 야생을 진행해서 의문의 야생동물을 사냥합니다 빠르게 나무칼로 공격을 그냥 시도할지 다이애칼까지 만들지는 여러분의 선택 막타를 차지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하네요 야생동물 내가 봤을 때 티티다의 내 손모가지일 건다 아 진짜 동물이 아니군요 손모가지 묶어 야생동물 나와봐 나 봤어 여기에서 꿈틀다 나무에서 나오네? 여기 여기 원숭이야? 여깄네 둥지 둥지? 싫어요? 지금 때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각별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분이 되게 짧을 거예요 그래 각별님이 근데 내가 왔을 때 누나 일단 이건 시작한 말이야 네 차례 끝날 것 같은데 나도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차례까지 넘어오면 무조건 나다 오오오오오 근데 이거 확실한 게 있어 누나 아무리 각별님이 지금부터 열심히 때려도 왠지 못 잡을 필요가 없거든 아니 근데 나는 근데 나무칼만 만들어서 해도 금방 잡지 않냐 이거? 근데요 체력 재생이 있을지도 몰라서 돈을 그래도 캐네요? 아 돌 캐야지 돌하고 나무 대면 지가 얼마나 차이나 아 이 밑에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봐도 되나? 너무 꼬린데 여기 밑에 지형이? 돌칼 만들어서 왔다 일단 오케이 설마? 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 거 아니야? 벌써 죽는 거 아니겠지? 진짜로 맨몸으로 있다가 야 안 죽는다 이거 야 안 죽네 피가 엄청 많은가 보다 아 피버프 걸어놨나봐 딱 봐도 아 피버프 걸어놨네 오케이 마이클 아 나 죽뿌려 이거 8번으로 해놔요 나 1번인데 이거 아잇 뭔 소리야 내껀데 야 봐 야 근데 또 때려도 의미가 없어 내 생각에 도망가는 걸 도망가는 걸 보니까 피가 이제 얼마 없는 거 아닐까? 그냥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용암 줄이 붓고 싶다 그래도 꽤? 어? 어? 뭐야? 아 뭐야? 아 노제 아니 자꾸 내 차례까지 안 와요 선생님 철칼은 만들어야 될 줄 알았는데 개뿔이었네 그러니까 라운드4 아 그래야지 도망다닌 거구나 라운드4 뭐야 이거 피 많으면 도망다닐 이유가 없어 뭐야 이게 뭐야 여기인가?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네 그냥 보물찾기래요 그래서 아 푹 자기 위한 준비물이 맵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준비물을 모은 채로 침대에 눕는 사람이 승리 준비물은 칫솔, 향초, 물 한 잔, 야식, 편안한 잔은 야 누우러 가는데 야식을 누구 해 먹어? 이거 딴 사람은 못하는 거지? 딴 사람 못 보는 거지? 그렇지 어디 있는지 찾으면 안 되니까 그렇겠죠 네 시작됐습니다 가세요 각별님 저희 여기 있을게요 누나 우리 둘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어 여기 있자 하지만 각별님이 이번에 다 못 찾으면 그 재료는 그대로 들고 라더가 시작하니까 아 나 진짜 또 내 차례까지 안 올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이 벌써부터 드는데 그쪽에서 안 찾고 있어 멀리서 찾고 있어 지금 너무 궁금.. 어우 상자가 엄청 많네 야 이거 야 밖에 상자 엄청 많아 은근 뭐가 없어 후훗 잘 찾아보라 굿 얘들아 많이 많이 찾아가지고 나 꿀잠 자는 거 도와줘 네 인벤터리 꽉꽉 채워놓을게요 뭐야 저기요 아 되게 이상한 재료도 많은가봐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뭐야 왜 저래 뭐야 진짜 열받아 흐흡 하이 안녕하세요 유시 형이에요 잠깐만 뭐라고 칫.. 칫솔 아로마 칫솔 아로마 향초 칫솔 아로마 향초 물 한잔 야식 편안한 잠옷 알람시계 네 개 구했거든요 그니까 적당히 하나 둘 아 여긴 아니구나 여섯 개 두 개 남았네 그러면? 그럼 끝났네 나 나가면은 끝나겠는데 이거 아 근데 누나 나는 그 각별님 어디 숨겼는지 모르겠다 아 각별님이 숨겨놨어 어디? 그거를 진행을 해버리면 없고 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하나 킵해놨다 지금 상자가 너무 많아 아니 얘네가 자꾸 킵해놔가지고 큰일났네 왜 자꾸 킵을 그냥 인벤토리에 해놔 아니 뭐야 이거는 아니 음반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뭐야 빨리 돌아와야겠다 아무.. 뭐야 그거 잠뜨림 제가 음악 들으시라고 아 됐어요 아니 저거 1번부터 9번까지 꽉 채워져있었다 어 뭐야 어 뭐야 찾았다 하나 예? 뭘 찾았는데 누나 못앉아 아악 물 한잔 어디서 찾았어? 물 한잔 이 자식아 물 한잔 이 자식아 그거는 다 물 한잔만 돌아가면서 숨기고 있는거 아니야 이거? 아니다 그 물 한잔 숨겨놓은걸 라더가 찾고 라더가 또 숨겨놨나보네 아 물 한잔 숨겨놓은거였어요? 아 거기 올려있던게 아니라? 바보들아 이거 어디 아 그림뒤에 있었지 예 그 들어가는 데야 아 그치 그거 숨겨놓은거 같은데 야 이 바보들 여러분 저희가 찾은 공간은 좀 공유를 해볼까요? 야 우리 솔직히 이거 고묘해야 찾을 수 있어 내가 알람시계를 찾았거든? 아 그래 저 일단 침대쪽은 예 야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알람시계를 찾았거든요 우리 이제 겨우 두개 찾았습니다 난 양심적으로 다음부턴부터는 물 한잔 도다가면서 숨기는거 진짜 문 열어놔 문 열어놔 문 열어놔 이거 어차피 그냥 해도 못 깬다 지금 물 한잔이랑 지금 몇개 찾았어? 뭐 나 하나도 못 찾겠는데? 아이 아 이거 은근 어려워 이거 진짜 그니까 좀 약간 어려운 장소에 숨겨져 있나봐 아니 이거 위로도 있어 아까 그 그니까 뭐 지하처럼 오케이 제가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길 일어났어요? 아 얘 아 얘 이름 역시 감사합니다 제발 길 일어났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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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달려주세요 뭐야 위로를 나갔는데 밖인데? 에? 어 뭐야 찾았어? 어 뭐야 진짜 아 뭐야 뭔가 여기 있을거 같은데 왜 상자에 아무것도 없냐? 응 와 딱보다 여기 있을만한 장소인데 여기 진짜 100% 와 여기 누가 이미 간건가? 누가 여기 위로 깬 사람 있나요? 아니 나 위로 같은건 안 깼는데 어 잠깐만 근데 위로 어떻게 나가? 어? 어라? 야 우리 이거 다같이 봐도 모르겠대 어? 오케이 칫솔 찾았어 어 칫솔 나이스 칫솔 나이스 그러면은 아직도 4개 남은 아직도 3개 남은 위에 있구나 이제 반차단네 편안한 잠옷 막 이런거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봐야겠다 내가 이번엔 이번에 다 찾으면 되겠다 시작하는 쪽 상자를 다 찾아보는거야 뭐야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응 어 뭐야 여기는 어 여기는 찾을건가? 내가 이익하겠네? 조심해야겠네 이거 아니 잡들림이 하나만 남겨두고 딱 끝내주면 좋겠다 침대 앞에서 어 아 침대 앞에서 침대 앞에서 지금 끝나면 좋겠다 그럴리가요 그럴 수도요 아니요 어 야 없는데? 없어 없어 어 와아아 이게 어렵다 침대 춤 여기 왜 안 열려요 상자가? 안 열린다고 안 열린다고 침xa 안 열리는거지 위에 블록 있어가지구 안 열pannt epsilon 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숨겼냐 여iet 파쿠드 했냐? 침ómo 침 보기에 안 declining roy Phane 침wn 끝 아여기 파쿠드하세요 아 여기 찾았다! 아 여기 있는데! 갑자기 파쿠를 하라고요? 큰일났다 저기 지금 잠옷 거기 잠옷 있거든요 선생님 못 깨셨나보네 파쿠를 깬건가? 깨고 조용히 있는건가? 그니까 어디 숨겨놨나본데 또 사실 지금 우리한테 숨기잖아 야! 어디 또 숨기고 있었나본데 아 저기 어디다 숨겼어 아 저기다 태사 가라졌어 누나! 태사 가라졌어 아 나 진짜 이 아저씨가 아니 뭐 흩어놓진 않았습니다 원피스 해놨어 협력하자면서요 협력 그게 라더가 움직여서 그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찾았어? 좋은거? 글쎄? 찾았나보다 야 못찾았어 솔직히 말해 아 나 다 4개였으면 안 숨겼지 야 못찾았어 솔직히 말해 아로마 향초 찾은적 있어? 아니 못찾았지 어디 있어봐 어디 좀 특별한 곳에 있어 하나만 잠옷을 내가 아까 찾았어 어차피 못 깰거 같으셔서 어? 자 일단 찾았어요 우리 4개 다시 되찾았어요 그래 향초 어딨냐? 향초 힌트 주자면 위에 있어 위에 어 다시 되찾기만 하고 어찌도 못했네 뭐야 하나도 못찾았어? 아니 라더가 향초 라더가 향초 찾았는데 라더가 그거 숨겨놨어 아니 숨겨놓은 건 아니고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거냐 냅둬어 야식 야식하고 향초만 찾으면 되거든 지금? 어두운 뭔가 이런 블록이 있다고 아 여기 어디야? 뭐야 점프 실패요 뭔가 찾았나 보다 근데 어 일단 우리 어 꽁치진 않아 어 뭐야 뭔지 보기만 하자 와 근데 설마 내 힌트를 찾아낸 건가? 그래서 야식은 대체 어디 있죠? 그러니까 야식은 대체 어디 있죠? 이거 내가 봤을 때 운영자도 모른다 아우 진짜요 아 잠깐만 이번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위치표시 안 해놨어 야 향초 어딨냐 아니 말했잖아 힌트 줬으면 그 정도 찾을 수 있지 특별히 말하는 거 같은데 복도에 있다고? 그 향초 힌트는 약간 으슬슬한 곳이고 위쪽이야 오쩌버려봐도 모르겠어 없는데 이거 어디고 위쪽에 으슬슬한 곳 그니까 그냥 딱 거기에 들어가면 좀 으슬슬해 아 그래? 여긴가보다 아 맞다 이거 보면 안되지 이거 잠깐만 어 찾았다 어 찾았다 그러면 하나 남았네 야식 야식? 야식 어딨어 야식? 야식? 뜬금없을 땐 줄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식당 같은 데는 줄지 않았을까? 아 야식만 찾으면 나 가서 잘 수 있는데 안돼 안돼 그거 찾아가지고 침대 앞에서 딱 끝나야 돼 제발 제발 안 돼 13초 야식내라 하아 야식 먹고 죽겠다고 찾아본 때 다 뒤지시네 잠시만 와 찾았다 안 돼 난 beat 상자를 보고 계시네 안돼 안돼 찾았다 앗 ís 진짜아 알람시계 설정에 두고 축져도 개졌대 아로마의 향투에 노래 어딨어? 노래 어딨어? 노래 어따 틀어? 너네 틀지마 킹작권 너네 틀지마 킹작권 있어 그냥 자라고 불 끄고 자야지 아 진짜 여유 나신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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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영원히 안돼 아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죠 아니 스코어가 어떻게 되냐고 축하드리지 이거 아니에요? 라던님이 두번 이겼구요 저희 한번씩 이겼네요 우린 놈의 자식이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그렇게 양보도 하고 할 줄 알아야지 말이야 야 우리 우리 95년도 이전에 태어났어 맞아 라떼는 말이야 자랑이십니다 아주아 아 젊은 피 중에 뭐야 기분좀 나쁜데? 야 미쳤어? 야 미쳤어? 야 튄다 내가 밴했어 아 밴 오케이 여러분 여튼 오늘 작심 1분이었습니다 서버 밴 당했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잊지마시구요 젊은 피가 뭐 이겼다고 하네요 피같이 생겨가지고 그럼 안녕 뭐라고?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